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이번 편은 질산염을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 질산염을 측정할 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은 셀리퍼트 제품이구요. 셀리퍼트는 15,000원 정도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가격이 15,000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이 셀리퍼트는 어쨌든 가격 대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판매체크를 하나 얻었습니다. 제품 이왕은 HI-96786이라는 제품이구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질산염을 측정하는 테스트 킷입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가 396,000원인데 이 396,000원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질산염을 꼭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셀리퍼트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도 궁금해서 이제 좋은 기회로 얻게 됐구요 그래서 시청자 분들도 이제 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리뷰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케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주 쓰는 것 중 하나가 이런 포켓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알칼리니티 측정 제품인데 이제 한나 체커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니티 뿐만 아니라 질산염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구리 아니면 칼슘 이런 제품으로 측정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염도를 측정하는 한나 체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리퍼트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셀리퍼트는 아시다시피 사용 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어항물을 1mm를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단순 색상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색상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충 추론 정도만 하는 거죠 대략 요정도로 질산염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휘어 저어 놓고 좀 이따 이 녀석하고 색상 비교를 해 볼게요 어쨌든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3분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퍼트 같은 경우에는 질산염을 측정을 하면 이제 결과 값이 ppm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한나 체커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알칼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ppm 단위가 있고 dkh 단위가 있겠죠 그리고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ppm 단위가 있고 ppb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 체커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계산식을 통해서 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색상이 아닌 수치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편인데요 질산염인 hi-96786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ppm 단위가 아니고 이제 mg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1리터당 몇 mg이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ppm이랑 다른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결국 값은 동일합니다 ppm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0만 g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g 기준으로 질산염이 몇 g이 들어 있는지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mg당 리터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몇 mg이 들어가 있냐 라고 보는 건데 mg은 다시 g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0만 g입니다 결국 이 리터당 100만 g이나 아니면 ppm 단위에서 측정하는 100만 g은 동일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 ppm이 나오면 결국 10mg 퍼 리터도 동일한 값이겠죠 그러면 대략 3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옆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보면 약간 값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 정도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10에 가깝다는 얘기는 나누기 10을 해야 되니까 질산염은 1 pp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더 진하게 본다고 하면 25에 가깝다고 쳤을 때 2.5 ppm이 나오고요 혹은 나는 5랑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0.5 ppm이겠죠 결국은 사람 차이에 따라 0.5 ppm이 될 수도 있고 2.5 ppm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값 안에 어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우선 한나 체크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시약이 따로 있습니다 측정 시약은 가루 형태로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측정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약병이 2개씩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정확히 어떤 제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사용설명서 같은 게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한나 체크의 원버튼 방식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버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사용할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저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볼게요 일단 온오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으면 제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 하네요 보이시나요 제로 깜빡입니다 이 상태에서 큐벳에 어학물 10mm를 넣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비커 같은 걸로 10mm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아까 질산염 측정할 때 썼던 주사기를 가지고 10mm를 맞출게요 지금 이건 2mm짜리 주사기다 보니까 다섯 번 넣으면 되겠죠 다섯 다 넣었고요 지금 보면은 표기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mm를 정확히 넣어보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홀더에 넣습니다 역시 한나채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에 빛을 쌓아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문이 묻어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으면 정확한 측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옷으로 한 번씩은 닦아 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넣게요 제로 버튼을 한 번 누르라고 하네요 자 이제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꺼내서 이제 씨앗가루를 넣습니다 자 씨앗가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많죠 자 씨앗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효기간 있습니다 2023년 2월까지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 가루 이제 분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좀 넣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가장 넣기 좀 그나마 쉬운 방법은 이렇게 몇 번씩 털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가위선대로 자르는게 좋습니다 그냥 손으로 찢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찢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벌립니다 자 그러면 가루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리고 이 상태에서 강력하게 위아래로 흔듭니다 섞도록 그래서 한 10초 정도 섞어주시는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다 보면은 강하게 섞다보면은 위아래에 또 공기방울 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기방울이 최대한 없게끔 조금씩 돌려주는게 좋습니다 한나 체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질산형 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수에 사용을 하긴 하는데 해수보다는 실험실에서 자주 쓴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쓸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려가면서 공기방울이 맺혀지지 않도록 서서히 저어주시면 좋아요 한 번 더 닦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넣을게요 이거를 3초간 누르면 카운터가 된다고 합니다 네 카운터가 되네요 보통은 셀레퍼터 같은 경우에는 3분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 이 제품은 4분 30초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네 방금 이렇게 알림음이 떴네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라고 합니다 0.9p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질산형 측정을 했을 때 셀레퍼터 기준으로 사람 눈에 따라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0.5ppm에서 2.5ppm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ppm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큰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사실 질산염이 0.1이나 한 0.5ppm 단위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의 ppm이 꼭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뭐 인산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셀레퍼트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 큐빗 두 개가 있는데 이 큐빗이 오염 상태에 따라서 질산염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똑같이 전원을 켜고 이 제로 상태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빈 뚜껑을 넣습니다 병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제로 cpm을 한번 누를게요 자 그럼 몇 초 후에 다시 0.0이 나오겠죠 자 0.0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0.0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병을 넣었을 때 다른 수치가 나온다면은 어쨌든 값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같은 값이 나오면 역시 정상일 테고요 파일 체크를 한번 누르라고 합니다 자 0.0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병과 이 병에 대한 오염 상태는 없거나 아니면 오염이 되어있다 치더라도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측정값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수치가 이 제조사 한나 체크에서 얘기하는 특정 범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보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제품은 보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 제품으로 0.9ppm이 나왔고 한나 셀리퍼트로는 제 기준에서 1ppm 수준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거의 비슷해요 셀리퍼트 같은 경우 혹은 한나 체크 혹은 레드시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제품별로 이제 그 사람의 측정값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오차 범위를 따로 명시를 해줘요 근데 아무래도 셀리퍼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으로 측정을 하다보니까 오차 범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화로 나타내는 것보다 하지만 G4년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인산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합니다 G4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소수점 단위도 나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한나 체크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나 체크를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차라리 셀리퍼트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셀리퍼트 이외에 레드시 같은 제품을 사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녀석 하나만 샀다가 계속 사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정이 잘못되서 잘못된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두 개의 제품을 각각 구매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만원에 해당하는 이 가격으로 장비에 투자를 해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0.9 그리고 1ppm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저의 어항 상태로 봤을 때 질산염이 좀 낮은 편입니다 사실 뭐 아크로를 한다고 하면 뭐 조금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레더 어항이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10ppm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브라이트웰 제품에 네오니트로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네오니트로라는 제품이 없으시면 물고기 사료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물고기 사료를 넣으면 자연스레 인산염도 상승은 하지만 인산염 역시 0ppm이 되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이트를 보니까 인산염이 0이고 질산염이 높은 상태와 반대로 질산염이 0이고 인산염이 조금 높은 상태를 비교했을 때 산호성장과 건강성으로 보면 인산염이 더 높은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질산염도 영향은 있지만 질산염의 0보다는 인산염의 0 수치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고기 사료를 투입해서 인산염이 오른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산호의 건강성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더 투입을 하시는게 좋겠죠